빡빡 빡빡 서연이 뒤에 3 오우 열심히 했네요 문장 카드 먼저 보겠습니다 뭐뭐뭐 할 수 있니 배웠네요 어깨 뭐야 잘못 눌렀다 넌 춤출 수 있니? 그렇죠 Can you dance? Can you dance? 오케이 그래서 댄스의 뜻은 춤추다 무슨 시고 외추 하다시죠 그래서 Can you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넌 뭐뭐뭐 할 수 있니 이 뜻이고요 Can you dance 말고 You can dance는 무슨 뜻이죠 너는 춤출 수 있다 이 뜻이야 넌 춤출 수 있구나 You can dance 내가 필요한 건 넌 춤출 수 있니? 라고 물어야 되니까 You can이 묻는 느낌 들어 Can you가 묻는 느낌 들어 그쵸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영어에서 묻는 말이 되요 예 Can you dance? A가 A가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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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아니 그러니까 A 소리가 A이죠 어 오케이 그래서 Yes, I c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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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nce 그렇죠 춤출 수 있니? Can you dance? 했으니? 춤출 수 있으니까 Yes, I can dance 어 안녕 Yes, I can 계속해서 Can you ski? Can you ski? 그럼 스키도 또 보라마나 무슨 시겠어 그렇다면 스키의 뜻은 그냥 스키가 아니고 스키 타다가 되는 거예요 스키 타다가 그래서 넌 스키 탈 수 있니? Can you ski? Can you ski? Can you ski? 그 다음에 Yes, I can Yes, I can Yes, I can Yes, I can 그렇죠 Yes, I can ski Can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 뭐 할 수 있다 난 스키 탈 수 있어 I can ski Yes, I can 다음에 넌 수영할 수 있니? Can you swim? Okay, swim 쓰는 연습 좀 해야되 그치? 수위다 그치? 수위 그렇습니까? 그래서 넌 수영할 수 있니? Can you swim? 수임하다 수영하다 하다시죠? Okay, 그랬으니? 그렇죠 No, I can't No, I can't No, I can't No, I can't Swing Can't는 Can not의 줄임말이야 Can은 할 수 있던데 Can't는 할 수 없다 할 때 쓰는거지 Can't는 할 수 없다 할 때 쓰는거지 No, I ca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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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untains ok mountain 하면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계속해서 sing 그러면 이거 밑에 있는 거 말고 넌 노래할 수 있니 그쵸 can you sing 이게 하다시니까 can you sing 노래할 수 있니 ok 그럼 노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쵸 he can sing well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can 이죠 아맨 응 그래 yes we can 우리 할 수 있어요 예 swim let's swim in the lake let's swim 우리 수영하자 in the lake 호수에서 그 다음에 스케이트 타다 오케이 스케이트 좋았어 크 A가 A의 손이 나서 스케이트 그래서 넌 스케이트 탈 수 있니 can you skate ok the children skated on the thin eyes it was really dangerous 그 다음에 춤추다 dance they can dance well 오케이 알겠습니다 삼시구 페가 세이오 고맙링